2개의 심장, 박지성 중간 차단, 공 다시 뺏어냅니다 공 뺏기지 않습니다, 균형도 일치 않습니다 잘 버텨냅니다 바르셀로나에게는 아주 큰 경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수간의 연결이 좋습니다 골키퍼, 골키퍼, 골키퍼 골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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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 이걸 보면 어떡해, 아씨 가슴이 딱, 과감하게 슈팅마가 됩니다 키퍼가 잘 달려나왔는데요 아, 수비범이 아주 좋은데요 패스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박지성 가르로스 마르치에나 메시 공따냅니다, 멋진 수비 아우라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이니에스타의 패스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아, 바로 프리킥 선언됩니다 아, 바로 프리킥 선언됩니다 프리킥입니다 주심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자, 이것도 전략인데요, 프리킥 바로 찾습니다 다니엘 알베스 좋은 움직임 세스빈 바브레스 멋진 패스 아, 프리킥 아, 프리킥 아, 왜 이렇게 멀리가 푹 쳤는데, 씨 자, 영리한 플레이 상대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프랭크 램파드 자, 기효입니다 야, 왜 이래 푹 쳐 넘깁니다 지금은요 골키퍼의 판단이 좋았다고 봐야 돼요 공격수가 딱 들어오는데 각을 접히면서 잘나왔거든요 공격수 입장에서는 각이 많지 않았어요 네, 선수와 관중은 물론이고 주심마저도 약간 숨을 멈추게 한 깊은 태클이 나왔습니다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다녀갑니다 램파드의 패스 C도 차단됩니다 자, 강력한 수비 바르셀로나의 홈 부장 캄프노입니다 정말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채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네,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인데요 아유, 씨 너무 많이 왔다 네 그런데도 9만명이 넘는 팬들이 이곳 경기장을 찾아줬습니다 촣ıt 아, 너무 하는거 아니야? 아, 씨 뭘 깜짝이야, 씨 아, 이 타이밍을 살짝 놓칠 것 같아요 네 미니의 스타 아, 멋진 태클을 하지만 공후봅 들어갑니다 람 월드 일레븐 알베스 미켈라르테타 2002전설 박지성 기회인데요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아 너무 많다 니콜라 아네카 자 찬스로 연결될지 아이씨 스플로 아네카 아이씨 찬스전 골이 터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 두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친구를 하는 경기인데요 동점골과 함께 또다시 백중세입니다 리오넬 메시 네 볼콘트롤 줬습니다 니콜라 아네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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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아이씨 아이씨 주심이 3킥 판정을 내립니다. 세트피스 3호에서 아주 아까운 기회였습니다. 상대의 키를 넘기는 패스 영리한 로빙. 디디의 드롭박. 주심이 휴스를 봅니다. 1대1로 경기 만칩니다. 양 팀보도 오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군요. 그쪽으로 경기가 기울어질 수도 않았고. 어느 팀이 경기를 지배하지도 못했거든요. 접전이긴 했는데. 그만 약힌다. 어떠니 뭐라고 손질 좀. 왜 자꾸 아이템을 줘. 더워. 아빠가 어디 가볼 때 엄청 배고플 것 같은데. 끓인 후에 먹기 때문에. 다 먹으면 되죠. 양파리. 여보. 여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설레, 걸려. 아, 이렇게 렉이야. 아우, 줄대가 없어, 씨. 야, 왜 저래! 엄청 어렸는데, 씨. 파브레가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프랑크 리베리. 자, 볼에 발을 갖다 댔는데, 따내지는 못합니다. 씨스, 파브레가스. 월드 일레븐, 알베스. 골 다시 소유하는데요. 아우, 지금. 잘 못 꾼걸. 이니에스타. 아이, 씨. 아이, 씨. 타이밍이 조금만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파울 선언될 수 있었어요. 아이, 쏟걸, 씨. 파카의 가로채기. 공료가 받쳐집니다. 이니에스타. 세리히오 아구에로. 프랑크 리베리. 아, 백태전 씨. 파카의 가로채기. 파카의 가로채기. 파브레가스. 무배. 자 이건 태클이 너무 약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참 방향을 예측하고 잘 차단합니다 아이씨 진짜 안걸리네 아이씨 진짜 안걸리네 안걸려 아이씨 놀랐으면 어떡해 아휴 너무 아파 앵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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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뺏을라 그러다. 뒤지고 있는 바르셀로라. 콜로투레 최성용.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로벤. 네, 터치라인에서 들어오라는 주심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크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지금 다시 일어섰네요. 아이고 멋진 선수야. 네, 생각보다는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를 계속 뛸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부상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하프타임 알리는 휘슬이 울립니다. 네, 이제 후반전 시작됩니다. 다니엘 스터리치, 로벤 공 뺏기입니다. 자, 빨리 바꿔라. 야, 빨리 바꿔라. 네, 공료들이 펼치게 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네, 개인기 좋은데요. 에스야. 차단합니다. 티아고 실바. 아우, 절로가. 에스야. 에스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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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알라바, 김나빈 흐음 김나빈이 자, 골키퍼 1대1 자, 막았습니다 아직은 인플레이 상황 뭐야아 다시 한번 골 기록합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상대팀이 도우지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때는 골 때 멀쩡으로 쳐냈어야 되는데 각변 쪽으로 볼이 떨어지니까 3대2에서 골을 내두고 말았어요 2대0이 됩니다 자, 공 없는 선수를 움직임이 좋습니다 바브레가스 와, 저거 뭐야? 에프 자, 패스하는 순간 방향을 단파했습니다 레이베리 아이씨 스타릿 타카 대피에로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수비가 공 뺏어냅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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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 투레가 막아섭니다 다니